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태랑 고소경입니다. 드디어 벌써 파이널 모교사가 개념을 하게 되는데요. 개념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파이널 한다는 얘기는 뭐야? 수능이 거의 임박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이널을 궁금해하는데 파이널 모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OT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널이기 때문에 분량 자체는 10회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사실 몇 회 많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죠? 마지막 파이널 차도 수능 보기 일주일 정도 사실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0회를 어떻게 푸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난이도잖아. 그죠? 엄청 어렵나요? 아니면 엄청 쉽나요? 뭐 이런 건데 일단 요즘에 화학이 좀 쉽게 나오는 추세는 맞죠? 6월이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어요. 9월도 쉬웠어요. 일반. 어? 나는 어려웠는데? 일단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도 화학은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파이널을 엄청 쉽게 대비하면 나중에 수능에서 멘탈이 나가버리는 수가 있잖아. 그죠? 이게 자신감 상승용 모의고사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면 파이널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 안배, 시간 재면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민 난이도에 신경을 좀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엄청 쉬운 것보다는 그죠?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엄청 있는 건 아니라 6월이라던가 우리가 봤던 9월보다는 9월에 비해 조금은 난이도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회분이니까 몇 문제야? 200문제란 말이야. 사실 200문제 중에서 한 꽤 많은 상당수의 기본 문항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파이널이기 맞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OT 통해서 이미 강조하는 건 뭐냐. 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나올 거야. 풀어보면 알잖아. 그렇죠? 중요한 건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학습법. 파이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말 그대로 파이널이라는 건 완전하게 공부가 끝났을 때. 자 이제 끝났어.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몇 번 점검하고 시험 볼 거야. 이게 파이널인데 실제로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직도 완성인 상태가 아니거든. 꽤나 미완성 상태가 많단 말이야. 그죠? 사실 완성이 되긴 어렵고. 그죠? 그래서 이 파이널에 임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 냈다고 해서 자기가 파이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좀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것은 뭐냐면 10회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거는 사실은 최종 수능 임박했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 그죠? 조금 여유 있게 파이널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법 첫 번째는 아 주당 자, 2회 한 주에 2회씩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하루에 2개 보는 건 좀 또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라. 1회 보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고 1회 만약에 푸는데 당연히 30분 걸리겠지. 근데 만약에 30분이 됐는데 표시만 하면 되는 거야. 30분에 내가 어디까지 풀었다가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근데 30분까지 풀었더니 내가 만약에 19번, 20번 못 풀었네? 그러나서 채점을 해요. 그냥 바로. 그건 사실은 별로 공부하는 자세는 아닌 거잖아. 체크만 해주시고 자, 만약에 1회를 풀었는데 1회에서 내가 어, 42분 걸렸어. 이렇게 메모만 해줘도 괜찮아요. 수능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파이널보다는 조금 더 쉽단 말이야. 6월, 9월에 비교해 봤을 때. 그죠? 그래서 너무 시간을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그럼 30분 동안 풀었어. 그럼 이제 뭐 하니? 채점하겠죠. 채점하는데 몇 분 걸릴까? 채점하는데 뭐 1분, 2분 걸리잖아. 자, 모든 모의고사는요. 수능을 제외한 모든 모의고사는 문제를 푼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때 반드시 틀린 문제. 필수, 실수, 다 포함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틀려가면서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껴줘야 돼. 아, 이쪽이 내가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암기했던 것들이 헷갈려. 그러면 다시 그쪽 파트 좀 뒤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공부하면 만약에 틀린 문제 확인했더니 만약에 한 10분 걸렸어. 20분 걸렸어. 그럼 그 다음 뭐 그 다음 회차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 다른 과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하루에 2시간이다. 30분에 문제 풀고 한 10분 정도 20분 확인했어. 1시간 남았어. 그럼 1시간 동안 아, 이 관련 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돼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풀 문제는 사실 많이 줬잖아요. 중화반응, 사나와는 중화 50제, 양적계산 50제, 그 다음에 우리 340에도 문제 엄청 많지 않아.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틀린 문제를 반드시 여기서 체크해 주란 말입니다. 보통 파이널 하면 파이널만 임박해 있으니까 나머지 그 전에 공부했던 거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책도 안 봐. 이미 뭐 종강이 됐다 그래서 책을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는 뭐 나쁜 문제 아니 거기도 좋은 문제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 역시 복습이니까 누적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의 파이널 와 병행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올해 나왔던 3월 알겠죠? 4월 6월 7월 9월 그 다음에 곧 보게 되는 10월 모의고사 있죠. 자 올해 봤던 모의고사는 거의 완벽하게 외워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라도 6월과 9월은 사실 문제를 풀로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시 풀었을 때 이걸 다 맞지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걸 다 맞지 못하는데 무슨 파이널을 하고 있어.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물론 다 풀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꽤 오래전에 풀었겠죠. 수능 특강 그죠? EBS 수특이라던가 수원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걸 다시 보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봤는데요. 두 번 봤는데요. 세 번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야 이거 두 번 세 번 안 본 사람은 어디죠. 근데 문제는 내가 까먹었을까 봐. 그게 불안한 거잖아.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아 그때 수특을 한 번만 더 볼걸. 이런 후회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다 풀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다 다시 한 번만 체크해달라는 거야. 이거를 날 잡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파이널을 풀어가면서 알겠죠. 자 1회 2회 풀고 나서 수특에 1단원 다시 한 번 풀기 수특에 3회 4회 풀고 수특에 4단원 풀기 수안에 1단원 1, 2단원 풀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랑 이거를 병행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수특은 다 풀었을 때 연계교제나 나름은 뭐가 하나 어디 구탱이 연계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약간 난이도는 없는데 약간 어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반드시 겨울에 많이 받겠지만 수능 시키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줘야 되는 교제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어 선생님 저는 아직 이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풀었는데 아직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결정하셔야 돼요. 안 풀 거냐? 안 풀 거냐? 이거 언제 다 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는 여러분이 무슨 책을 다 100% 소화하고 시험 봤나? 그러진 않잖아. 그게 뭐냐면 아직 수안을 사지도 않았어? 그럼 이제 사도 돼요 이제. 다 안 풀 건데 다 안 풀어도 돼. 본인이 풀 수 있을 만큼 풀으면 되는 거고요. 우선순위만 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4단원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안의 4단원도 안 풀어. 그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 사실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수특과 수안과 올해 나왔던 기출과 그 다음에 선생님 파이널을 병행해서 마무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다가 어 개념이 흔들린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3, 4, 5, 0이라던가 선생님의 개념이라던가 알겠죠? 리비가 좀 약하다? 아 그럼 선생님이 리비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파이널을 임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수능 보러 가는 거잖아. 알겠죠? 아직은 수능은 꽤나 많이 남았고 그동안 이 수능이라는 제도는 딱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수능 직전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달 동안에 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 여러분 술을 믿으시고 알겠죠? 너무 술한테 관대하지 마시고 좀 더 투혼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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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